아빠 갔다오세요 하자 인사하자 아빠 잘 갔다와 돈 많이 벌어 나 많이 먹는 거 알지? 안녕 빠빠이 아빠가 갔습니다 자 이제 한채민 엄마와 둘이 뭐하고 지내는지 한번 봅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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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어나자마자 원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 태민아 맘마 먹을 거야? 빵 먹을 거야? 밥 먹을 거야? 아 어부바 해달라고? 지금? 지금 어부바 해줘? 응 응 그래 해 줘야지 아니 원래 보통은 일어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아 고구마 아 이렇게 요즘에는 단어 첫 글자를 말하더라구 고구마면 고 그치? 응? 고모도 고 고 안 되겠어? 내가 까야겠어? 엄마가 까줘? 엄마가 까줘? 아하핳 아하핳 엄마가 까줄게 보통 이렇게 저는 하나를 줘 이렇게 주고 제 할 일을 빨리 해요 안 그러면 못해 집안일을 못해요 애기 고구마 먹을 동안 우리가 잤던 방을 정리해요 안 그러면 할 시간이 없어 할 시간이 원래는 애기 놀이방에서 잤었는데 제가 놀이방에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을 잔뜩 들여놔가지고 둘이 잘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방을 원래 여기는 책 보는 책방이었는데 여기다가 매트리스 토퍼 하나 사가지고 까 깔아서 그냥 여기 사요 어잉 채민아 이제 12월이다 12월 너 12월이 뭔 줄 알아? 눈 엄청 오는 날이야 너 이제 산타클로스도 올 텐데 착한 짓 좀 많이 했니? 응? 선물 받을 준비 됐어? 응 진짜? 뭐 했어? 착한 짓 뭐 했어? 거기 책상 닦았어? 또 뭐 했어? 엄마 아빠한테 잘 했어 안 했어? 착한 짓 했어 안 했어? 했어? 진짜로? 아빠 아빠한테 했어 엄마한테 안 하고? 애한테 했어? 애한테 하면 뭐하니? 엄마 거기 앉아요? 최민이 책상 펴야지 그래야 색칠 공부하지 책상 어딨어요? 응 애기 앉히고 아우 애기 챙기느라 바쁘셔 응 맘에 들어? 응 아우 너는 호강에 요강을 한다 어우 좋겠네 어머 얘 쳐다보는 거 봐 너무 무섭다 아우 애기가 나 쳐다보는 거 너무 무서워 그치? 최민아 야 애기 교육 좀 시켜 엄마 째려보잖아 아우 오늘 업 됐는데? 최민아 색연필 어딨어 색연필 이거 한 최민의 그림인지 제 그림 연습장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무도 있고 여기 나무도 그렸어요 제가 여기 엄마 손이랑 최민이 손이랑 비교한 그림도 있네 이건 아빠 그린거야 아빠 이건 제가 최민이 그려준 건데 뭔지 아시겠지요? 이건 기린이고 이건 타조예요 이렇게 아우 근데 이거 잘 찍히는 건지 모르겠다 최민아 그치? 응? 그래요? 이렇게 네 그래봐 네 아이 그래 잘 찍히겠지? 아빠가 알아서 하거지 뭐 그치? 여사장 버스 히 차 비행기 비행기 출민이는 조금 있으면 비행기 탄다 비행기 타는 거 알아? 너? 우리 놀러가요 다음주에 광가요 왓 왓왓왓 왓왓왓왓 paz 엄마 뽀뽀. 애기한테 뽀뽀한다고? 엄마한테 해줘. 엄마한테 해줘 뽀뽀. 애기만 좋아하고. 엄마도 뽀뽀해줘. 재민아 엄마도 뽀뽀해줘. 왜 싫어. 엄마도 해줘. 너무해. 진짜. 안 놀아. 엄마 뽀뽀. 싫어. 왜 싫어? 차. 요즘 제 팬티 가지고 자꾸. 엄마 팬티 입혀주는 거야? 엄마 고맙네. 팬티를 가지고 와요. 제 팬티를 이렇게. 채민아 그만. 그만 가져와. 여기 이모노분들은 엄마 팬티 안 궁금해. 채민아 뭐해? 지금 뭐하는겨? 엄마 팬티 입혀줘? 엄마 팬티 입혀줘? 엄마 팬티 입혀줘? 아잇.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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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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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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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야. 거기 왜 들어가. 괜찮아? 엄마. 거기 왜 들어가. 빨래통에. 빨래통에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한채민 똥 닦았는데 똥이 샜어요 그쵸? 똥이 샜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바로 옷을 갈아 입었어요. 아우 똥냄새가 아우 최민이 바지도 그래서 갈아입었어요 아주 똥이 엄청 났어요 그죠? 똥 많이 썼어요? 시원해요? 그래 아우 좋아요 울지 말아요 근데 자꾸 오늘따라 이렇게 어부바를 해달라 최민아 이거 빨래 갖다 놓자 이거 최민이 빨래 어떻게 갖다 놔요? 빨래 갖다 놓고 와요 이게 현실류가죠 아주 계속 그냥 어부바만 해달라고 자 엄마 꽉 잡아 엄마 꽉 잡아 언제 언제 끝나나 이거 어부바는 최민아 내려올 생각 없어? 어디가 응? 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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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시각이 오후 4시에요 4시 지금 4시에 점심 먹어요 아 너무 고파 보통은 너무 심심하니까 라디오를 틀어요 하루 종일 진짜 라디오만 틀어요 최민아 엄마 라디오 안튼 적 있어요? 없지요? 저는 티비를 안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심심해요 안틀면 저거라도 왜냐면 나는 대화를 하고 혼자 대화하잖아 솔직히 아직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대화를 듣고 싶어 어쨌든 인간의 대화를 듣고 싶어서 라디오를 계속 틀어놔요 빨리 최민이가 커뮤니케이션 좀 됐으면 좋겠다 그치 엄마랑 응? 그치? 까꿍 까꿍 최민이가 어디 갔나 까꿍 까꿍 어디 갔나 까꿍 외할머니가 최민이만 먹으라고 비싼 딸기 사줘가지고 이거 먹어 보고 엄마 아빠는 먹지도 못하고 최민이 몇 개 먹을 거야? 딸기 8개? 8개나 먹을 거야? 쓱싹 쓱싹 먹어 이제 어때 맛이? 짱이야? 먹을 줄 알아요 우리 애기가 최민아 그럼 그거 얼른 먹고 있어 엄마 빨리 설거지할게 오케이? 아니 그럼 어떡해 엄마 어떡해 여기 앉아? 먹는 것까지 엄마가 지켜봐야 돼? 야 너 찍을 줄 알잖아 왜 그래 오마이갓 왜 애기가 됐어? 언니인데 잠깐만 기다려 최민 엄마 거의 다 했어 최민아 그게 뭐해요? 뭐하는 거예요? 이제 설거지 다 끝내 놓으니까 우리 최민이가 이제 다 다 이제 또 내놓죠 그죠? 다 정리하자 엄마가 정리를 너무 못해 그치? 최민이가 다 지어줘야 돼 맨날 그 뭐 세수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거기서 세수하는구나 아 최민이였어요 최민이가 모자를 쓰고 냄비 모자를 쓰고 왔어요 얼씨구씨구 돌아간다 작년에 왔다 뭐야 엄마 써요? 자 엄마 엄마도 이렇게 씁니다 엉덩이네 엉덩이 누가 볼어? 엄마만 보는거 그치? 다른 사람 절대 보여주면 안돼요 최민이 고개 뒤로 고개 뒤로 물 뜨거우면 말해요 물 뜨거워요? 괜찮죠? 애기 목욕을 시켰습니다 자 최민이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 최민이 색깔 너무 좋아졌죠? 티민아! 티민아! 여기 봐봐! 예뻐진 것 좀 보여 드려! 이렇게 하루 일가가 끝나가네요 별건 없어요 그죠? 다 여러분들 똑같을 거야 애 키우면 다 똑같지 뭐 여러분 우리 힘내요! 화이팅! 애기 또 데리고 왔어요! 격렬ologique color 격렬공주 격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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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